너 킬당 천개요 너 킬당 천개라고? 당신도 천개에요 어? 정답 치킨씨 킬당 천개에요 오케이 킬당 천개요? 네 치킨씨 담고에요 근데 비켄디 안해도 되나요? 아 에이 히즈야 할 수 있다 아야야야 한단 마인드 비켄디 한다고? 해야지 왜 맞고 있어요 컷 야 이거 한 번 갈까? 아냐 아냐 초반 킬 먹고 시작하기 좋아 4명 밖에 안아 초반 킬 먹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좋다 나 4번째 감 쫄지 마세요 나 2번 감 얘네 성당 쪽으로 다 가는 것 같은데? 내 쪽으로 하나 온다 백업 좀 내 쪽으로 힘 실어주세요 한 명만 정환이 가세요 내가 여기 소복 바로 올라가지구 두 명이 다 너지 그쪽 1번 두루에 성당 하나 AK 집안에 있어야지 하나 기절 푸쉬 갈게 바로 따라와 완전 끝에 있어 완전 끝에 집안에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 폭발 놓을게 오른쪽으로 못 가요 이거 길이 없어 성당 붙어놓을게 가자 왼쪽 폭탄이 쪽에 있었거든 나간다 성당 담빼락 기절 비종가 나 이거 총 좀 먹을게 총 좀 먹을게 잠시 됐어 가자 도망간다 성당 좀 향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당 담빼락 오른쪽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냥 쭉쭉 들어갔다 왼쪽 봐줄게 기절이고 어? 왜 기절이야? 4명 아니야? 하나 더 있어 나 1킬 3명 잡았어 3명 나도 1킬 안쪽 들어간 것 같거든 3번쪽 라인 가자 군무팡참 아이씨 살짝 무서운데 나가자 나 나 무텁단 나네 무슨거 한 명 무슨거 맞거든 1킬다 1000개야 1000개 요포해야 돼 요포 30킬 한단 마인드 내 똥을 하나 붙어주면 안 돼? 뭐 이쪽 뭐하게 그냥 무서워서 그냥 같이 있어줘 한 명 일삼할 필요 없잖아 둘둘해 둘둘 그래 놓고 갑자기 총 ㅈㄴ 쏠거잖아 아니 보유면 죽여야지 그거는 도핑 중 이번에 잡았고 2층집에 있나보다 폭 우리 거 아니지? 어 보유네 1층에 모인다 어 파밍했다 방금 어 진짜? 용석준? 됐어 됐어 야 피가 없다 큰일났다 이거 병역 간다 병역 간다 병역 간다 병역 간다 아 ㅈ됐다 이거 차디 차디 다시 지마디 폭 가스에 차 빼고 간다 왼쪽으로 감았다 왼쪽으로 차 빼고 다 한 명 거래한다 맞으면 돼 그냥 그 킥부터 감아 볼래? 죽게 죽게 가다가 포탑 있는 거 아니지? 나 사쪽 상 갈게 지금 1번 사쪽 상 갈게 사쪽 상 갈게 살 수 있어 이거 1번 사게피야 아 알겠어 집에 뛰어나는 거 몰라 집에 뛰어나는 건 없어 집 다 나간 거 같은데? 아 뭐야 여기 숨어있네? 가버렷 가줄게 어딘지 집에 또 왔어 도민 산다? 대박이다 잡을 수 있어 1번 1번 아 잡았어 1번 잡았어 1번 잡았어 보인다 2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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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쪽 빠졌어 주황선으로 하나 칠까 안 돼 감아줄게 3번 쪽? 바이딘 거 확인했어 3번 뒤 바이딘 끝났어 네이스 안 돼 1병 파기 해버렸네 아 비주얼 닉네임 뜨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뒤바타가 버리네 잡아 차 저기 12일 내릴게 이리 내릴게 끝났어 터치할게 내가 4스테크 오케 오케 잠깐 남아있던 애 아니야 맞아 짜투리 짜투리 한 번 좀 할까? 저거 쓰레기 좀 먹고 올게 나 이노릭스 살리기 원정된다 이 정도면 이노릭스 일병 구하기 어 야 보급 떨어진다 저기 가면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주야? 못 참는다 저거 진짜로 저거 못 참는다 내가 먹고 싶은게 아니라 온우가 잡을게 2번쪽 같이 가자 이거 먹어 아무나 먹어 희주가 먹어 너 4스텍이니까 태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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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둘 가봐 주황선으로 갈거면 딱 바로 앞에 2번에 있거든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없어 없어 사람은 없어 희주 먹어 봐줄게 다음부터는 박을거면 나 태워줘 차피가 없어가지고 태워줄게 형 내꺼 타 내꺼 내꺼 나랑 같이 다녀요 나 무서워 아니 너 삼뚝이 있는데 뭘 무서워 한 방에 덜 다 죽는데 무서워 불 도핑함 그러고 간다 내 쪽으로 안 온다 일로 오나? 차 2대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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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wiel 기절 줄레 기절 기절 하나 더 까봐 이완 laquelle 골등 하나 더 있어 최악 죽講 좋아 좋겠다 좋아 좋아요 autistic 오케이 자기장 바퀴 봐봐 여기다 워크 갈게 잘 하나 더 있어 길리 하나 있는 거 확인해 몇 마리 안 들어갔다 아직 뒤 조심해야 돼 이제 거기 끝났어 몇 마리 들어갔다 그거 끝났을 거 같은데? 뭐 끝났을 거야 3번에 하나 들어갔고 뒤가 끝인가 봐 거기 3번 보인다 3번 어딘 있을 거야 2번에 보셨어 서클 밖이 걷네 딱히 사고 내려가는 거 해야 돼 이거 그리고 1번에 조심해야 돼 너 2번 먹을래 퓨야? 중앙선으로 갈 거 같은데? 아니면 1번 볼래? 풀스쿼트이면 4래서 그거네 3 대 1 대 4네 이거 내가 노란 섬을 때 내려왔다 얘네 나 2번까지 갈게 그냥 형 아예 풀스쿼트였어? 확신적으로? 아 풀스쿼트 나 2번까지 갈게 그러면 걔만 잡아 지금 부착한 거 잘해내라 구설길 나무 뒤 3번 나무 뒤거든? 걔 잡았어 걔 각 벌려서 지금 딱 3번이야 폭 터지는 거 칸 더 만들어놨어 이제 너가 열릴 거야 잡았어 이거 2번에 풀스쿼드 1번 풀스쿼드 1번 이거 주황색 벌릴게 그냥 다 그랬다 뭐 그랬다 저 집에 4명 다 있었던 거지? 아 다 있었어 이거 주황색 한번 체크해줘 주황색 가뭄고 보려고 걱정라 이게 각이 너무 안 좋다 이게 잘 안 보여 넘어간 거 같은데 어디로? 왠 명 보여? 1번에 하나 일단 노란 오다 돌까 건너간 건 안 보이고 보인다 2번에 하나 2번에서 주황색을 뛴다 이렇게 1번에 둘 뛴다 왠쪽으로? 어 2번 집 2번에 있어 하나 노란선 간다 희주야 노란선 둘 확인해 다 내 툭으로 온다 얘들 다 뛰는 거 확인해 내내 뒤 잡을게 내가 어 그랬어 하나는 1번에서 하나 2번까지 왔다 3번 바이 3번 바이 3번 바이? 기다려봐 6번 땜에 안 빠지고 지금 1대 2번에 놨어 2번에 조심해 기다려봐 1번 어딘데? 바위야? 어 바위 뒤에 어 바위 뒤에 포커 줄게 어 나 양간에다 잡아줄게 한 번 살았다 바위 뒤에 아웃사이 크리그는 좀 못해봐 바위 뒤에 있는 거지? 바위 뒤에 있다 바위 뒤에 뭐야 2번?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아 나 죽을 수 있다 나 죽을 수 있다 바위 잡았다 왼쪽 끝에 하나 더 2번 그냥 M3번 3번 봐봐 피가 봐야돼 피가 봐야돼 3번 남아 어 보여 나도 보여 천천히 천천히 봐줄게 3번 남아도 잡았어 2번 바위 2번 바위 2번 바위 3도 크는데 1번 바위 2번 바위 라도 와 누웠다 쏘리 2번 바위랑 1번 천천히 가야 1번 머리 안 돼 나와야 된다 1번 안돼 나 죽기 싫어 천천히 안 살려도 돼 도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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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도로 너기 좀 왼쪽? 응 딱 2번에 있어 2번 2번에서 왼쪽으로 온다 폭가면서 너 쩌 폭간다 이거 2번 딱 2번에 있어 딱 2번 그냥 오른쪽 반대로 갔다 반대로 아웃스쿨 쪽으로 중앙선 스등 인시한 듯 스등 본다 연막 안에 연막으로 그렇죠 그냥 한 대 맞은데? 연막 안에 있다 형 잡아야 돼 형이 나 왼쪽으로 생각하고 할게 멤버가리 저 도로가 쪽에 있다 이거 너어어어 몇 킬 했어? 으하 2킬? 나 8킬 너어어스 레이지야 2킬 먹으러 안 나가도 된다니까 그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놈 어쨌든 10킬을 먹어 내가 보기